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건강 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의사인 줄 압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뭘 또 오해하시냐면요. 제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이런 비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데 이 기본을 바쁘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또는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수능 점수 좋게 받아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각자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좀 회복하자라는 이런 운동을 1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란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배가 고파서 먹었다. 뭐 살기 위해서 먹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어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홀하거나 또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 내용이 뭐냐면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 육으로 주셨는데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시지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육적으로 연약한 모습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학자로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세가 무엇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피겨스케이팅 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몸이나 또는 저희 인간들의 몸을 분석을 해보면 뼈나 살 같은 단단한 고체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액체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생물도 자연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그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생물 하나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인간을 흙집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흙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털썩 무너지게 되면 재료는 땅에 남고 영이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런 말씀이 있다시피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흙으로 만든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흙 먹고 점심때도 흙 먹고 저녁때도 흙 먹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히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토양 속에 있는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다 모아서 식물의 잎이나 줄기나 열매에 농축해서 전달하려고 이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먹지 않을까 싶어서 단맛도 넣고 색깔도 넣고 향도 넣고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문제는 먹거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 가공, 소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한테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먹거리를 주셨는데 불과 인류 역사상 한 200년 정도 전에 약 1900년부터 시작해서 식품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1900년 이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곡식을 많이 지어서 고기 잡는 어부하고 서로 바꿔먹는 물물귀환 시대로 먹거리를 해결했는데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이 필요했고 대량 생산에 따라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의 대량 생산으로 시작된 산업이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이 생산되다 보니까 경제성 원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제성은 뭐예요?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지금 현재의 많은 먹거리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먹거리보다는 전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영양성분, 각각 음식 또는 생산되는 농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 영양성분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 3년 전에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는 과정 중에는 몰랐는데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저희 가정이 겪었던 그런 비극,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저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이다 해서 사역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태초 먹거리라는 사역의 기본적인 부분은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환경 중에서도 육체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 보자. 그중에 특별히 먹거리는 지난 2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바뀐 먹거리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빼가 보자. 수정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점점점점점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비록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태초 먹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모든 걸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고마크 많이 보셨죠? 애플의 로고마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한 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사과를 매우 영양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미국 농무성입니다. 미국 농무성 데이터 97년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1914년대에 우리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하고 1992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사과 한 개 포함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분석해 보니까요. 매년 영양성분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철분 같은 경우에는 철분 같은 경우에는 1914년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지금 내가 흡수하려면 현재는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에 도대체 사과나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양이 변했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과 농민들이 사과의 당도를 높이는 쪽의 품종만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연세가 되신 분들은 홍옥이라는 사과가 뭔지 아시죠? 홍옥. 맛이 어떻습니까? 새콤달콤. 벌써 홍옥 맛을 아시는 분은 벌써 혀 밑에 지금 침이 살짝 돌 정도로 그 새콤달콤한데 새콤달콤한 그 새콤이라는 얘기는 말릭애시드, 사과산이 풍부해서 그 새콤달콤한 그 작은 홍옥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그 큰 부사 같은 후지 같은 그런 값비싼 사과보다도 영양성분이 4배나 5배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홍옥 나무의 묘목은 다 패내버리고 단맛만 나는 사과나무만 계속 심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선악과 얘기를 하지만서도 말이죠. 그 선악과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보암직, 먹음직 한 곳에 다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에요. 상업용 음식은. 왜요? 일단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팔려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선악과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선악과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선악과가 우리 주위에 있다. 라는 이 보전의식도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순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점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걸레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 증상이 발견되게 되면 바로 걸레질을 하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왜? 하지 않으면 물이 옆방으로 넘쳐나서 옆방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원인이 뭡니까? 수도 꼭지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약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효약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특효약과 비법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원인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한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원인 제거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외부의 어떤 유해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을 유지만 한다면요 이 세상에 어떤 질병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암을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이미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건 노벨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다 밝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매우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왜요? 입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의 물 중에서 바람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미 미세먼지에는 바람 물질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매일매일 수십, 수만 개가 생기더라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역력이 매일매일 생생되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부터 암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결국 면역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면역력의 유지에 굉장히 변화가 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너무 무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의 관계 없이, 직업의 관계 없이. 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요. 실패한 성공자가 매우 많습니다. 실패한 성공자가 뭡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해서 보니까 거기까지 오늘라고 너무 무리를 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공했나요?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실패한 성공자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통계 중에서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어요. 남녀. 요즘 주위에 환갑 잔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60은 노인이 아니에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런데 현재 80세까지 사는 사람들 중에서 3명당 1명이 암환자로 80세를 산다는 거예요. 80세를 살 때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걸 아야지 그게 원하는 것이지 3명당 1명이 암환자다? 그러면서 80세를 산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수명이 늘었는데 삶의 질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한국이 말이죠.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10만 명당 45명. 전 세계 나라를 약 184개국으로 본다면요. 184개국 중에서 암환자 많기로 대장암 환자 많기로 몇 등쯤 하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추측 한번 해봐주시면 몇 등쯤 할까요? 몇 등.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등쯤 할까요? 2등을 표시한 분도 있고 또 3등을 표시한 분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표시해 주는데 2등이나 3등을 표시한 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담도 대장암 환자가 2배가 더 많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는요. 전 세계에서 1등 아니죠. 1등보다도 2배가 높은 특등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대장암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전 세계 1등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이거 OECD 국가 중에 몇 등 좀 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묻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죠? 이게 또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여러분 결핵이 언제 걸립니까? 면역력 떨어졌을 때, 못 먹었을 때, 영양실조일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이에요. 과거에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결핵 환자 생기면요. 저기 따뜻한 마산에 가서 잘 먹고 요양하면 낫는 병.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요. 77명의 결핵 환자 중에 20대의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연령별로.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더 가슴 아파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유방암은 50세 이상이 걸리는 병이에요. 원래는 여성 호르몬 이상 증세에서 나타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인데 미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 8, 90%가 60대, 70대, 80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50%입니다. 50%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의 우리 사랑하는 딸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유방암 발병 원인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남성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심각한 대장암 발병 원인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희들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진 데서 저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많은 나무의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 우리나라 산에 제일 많은 나무 소나무 소나무 그죠? 왜 소나무가 제일 많습니까? 식목일 때마다 열심히 심었지 않습니까? 그죠? 식목일 때마다 너무 열심히 심었어요. 그리고 젓가락 들고 송충이 잡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송충이 잡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산에 소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나무가 뭔지 아세요? 소나무 다음으로 산에 아카시아요? 아니 아카시아는 집 주위에 많습니다. 첩첩 산중에 별로 없어요. 산중에 제일 많은 나무 소나무 다음으로 나는 나무가 뭐냐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숯 만드는 나무 숯 숯 만드는 나무 참나무가 또 무슨 나무죠? 떡갈나무 또는 도토리나무 도토리나무 묵 만들어 먹는 도토리 열리는 거 있죠? 도토리나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식목일 때 많이 심어서 소나무가 많은 건 좋은데 아니 아무도 심지 않은 도토리나무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참 이 도토리나무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해에 논밭에 흉년이 들게 되면 동물들이 굶어 죽을까 싶어서 도토리가 많이 열립니다. 논밭에 풍년이 되면 벼 이삭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도토리가 작게 열립니다. 식물들은 서로 냄새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가을에 도토리가 열리게 되면 다람쥐들이 이 도토리를 겨울에 양식을 먹으려고 열심히 모아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몰래 숨깁니다. 몰래 숨기는데 이 다람쥐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보통 도토리를 주워서 손에 들고 옮기게 되면 딱 두 개밖에 못 가져가겠죠. 한꺼번에 양쪽 손에 들고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어디다 넣어서 옮기는지 아세요? 어디에 넣어서 도토리를 옮기는지 아세요? 네, 볼에 다 넣습니다. 볼. 볼떼기에 넣습니다. 볼떼기 넣어서요. 지금 보십시오. 볼떼기가 완전히 터지듯이 보통 한쪽 볼떼에 보통 네 개는 다섯 개 들어갑니다. 양쪽 볼떼기에 여덟 개는 열 개 정도 넣어가지고서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다람쥐들은 다 멍청하게 만들어놨어요. 머리가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열 개를 숨기면요. 최대 다섯 개밖에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었던 그 다섯 개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아무도 심지도 않는 그 첩첩산 중에 전 세계적으로 떡갈나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 푸르르고 산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람쥐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 개 숨긴 거 다 찾아 먹었어. 그리고 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다람쥐가 숨기는 건 눈짓을 다 봐 놨다가 혼자서 20개 30개를 다 찾아 먹어 버리게 되면요. 전 세계 산에 나무가 한 그릇도 없습니다. 인간이 심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 꼴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꼴찌 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한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이 꼴찌 다람쥐가요. 꼴찌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보면 굉장히 자세가 진지합니다. 어떻게요? 그 못 찾아 먹었던 도토리가 있잖아요. 이 다람쥐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도토리를 숨길 때 있잖아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낙엽 위에 적당한데 막 이렇게 숨기기 쉬운데 막 숨겨놔버리면요. 못 찾아 먹은 도토리는 다 썩어버려요. 이 도토리가 싸게 달리면 반드시 흙하고 붙어있어야 됩니다. 흙하고 붙어있어지만 도토리가 싸게 뜨거든요. 이 짧은 앞발을 갖고 있는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길 때 보게 되면 낙엽 하나하나를 드러내서 저기 밑에 땅에 닿는 데까지 그 깊숙한 데까지 꾹꾹 집어넣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 먹지 못했던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아무도 심지 않았던 아무도 심지 않았던 그 산골에 전 세계에 떡갈나무가 가장 많고 그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삶은 말이죠.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표지향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목표를 맡기는 저희들의 삶의 목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심지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도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고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면역력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는 올리고 회복해야 되느냐 보통 면역력을 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아 그거 뭐 인삼 먹으면 된다던데요. 뭐 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성 식품을 머리에 쫙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이에요.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창조의 목득대로 기본을 회복하는 삶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부분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조금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면역력 회복의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내용만 먼저 오늘 강의를 드리고 그다음 다음번에 이제 물 이외에 플러스해서 장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면역력은 말이죠. 면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장 건강과 떨어질 리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장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의 건강은 결국 미생물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내가 면역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는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구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첫 번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두 번째 자기의 변냄새나 반기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쁜 냄새가 오래간다. 장 건강이 나쁜 가장 큰 짐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저는 물을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을 몇 리터 정도 먹고 계세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정도 드시고 계시죠? 몇 리터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1리터? 2리터? 다들 2리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2리터라고 얘기하신 분은요.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은 물로만 우리 몸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수로 물이 들어옵니다.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여름에 더울 때 수박 실컷 먹은 그날도 내가 오늘 물을 1리터 먹어야 되겠지 해서 물을 1리터를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을 먹은 날은 물을 작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몸수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측정할 방법도 없고요. 하루 종일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측정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왔다. 뭐예요? 내 몸수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따라서 그때는 빨리 물을 마시게 되면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색깔이 짙될 때는 마시라 이거죠. 그런데 비타민 B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매우 밝은 노란색입니다. 물이 부족한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사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무식하게 미국 같은 데서도 물 먹기 시합을 하는 그런 시합이 있었습니다. 물 먹기 시합하다가 사망한 케이스가 많고요. 마라톤 하다가 물 과다 섭취를 사망한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물량이 너무 많이 흐르면서 전기발착률이 작아지게 되면 평소보다는 힘이 없어집니다.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더 심하게 되면 내나 심장에 전기 공급이 적게 돼서 거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전 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안다? 소변 색깔이요.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 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라고 해서 물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보고 짙으면 마시고 옅으면 안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그게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한 2리터, 2.5리터에 빠져나가는 양에 따라서 그게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물을 안 드시다가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물을 먹기 시작하시게 되면요. 꼭 조심하실 것이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음식, 찌개나 김치나 된장, 고추장들이 소금이 많은 고염식을 먹기 때문에 소금을 작게 먹어라, 저염식을 하라 그러는데요. 평소에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신 분이 물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같이 저나트륨 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염식과 무염식을 하시거나 또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 양을 체크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 한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소금 양은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5g 정도는 하루에 꼭 먹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3, 2, 1 방법으로 물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은요.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30분 전 한 컵입니다. 2는 식사 2시간 뒤 한 컵. 1은 취침 1시간 전 한 컵.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루에 약 7컵 내지 8컵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3개 드시니까 식사 전 후에 한 컵씩 먹으면 6컵.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한 컵. 7컵 내지 8컵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수기라든지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되는지 또는 옥수수물이나 결명차나 녹차나 커피로 대용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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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